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 촬영을 볼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나 왔어? 나 집에 있다고 이렇게 멋있게 왔어 뭐랄까, 제가 늦게 와갖고요 뒷붙치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유노도 내 노래 들어본 적 없나? 난 들어봤지 그 노래가 아동이 형의 주옥 같아요 여러 곡이 다 쿤이 형이 또 작사 작곡 참여하고 뭐 언제나 좋잖아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내 첫 솔로 앨범이니까 되게 새끼처럼 엄청 잘 키웠어 염색한 거지? 염색했어 아까 사진 뭐냐, 모니터 해준다고 해서 모니터로 반해줬는데 깜짝 놀랐잖아 구름 위에 타고 있는 거 봤어요 이거 합수한 거야, 이거를? 원래 이거 타고 있었는데 원래 이거 애플박스야 아, 그래? 여기 밑에 합수 비주얼 폭발하네 천국에서 놀고 있는 악마야 악마라고? 그래서 이 검정색 의상이 불 달아야지 불 여기 있어 자신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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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쿤이 형의 첫 번째 앨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바쁜 와중에 스케줄 와중에 또 곡을 여러 개 써서 또 이렇게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참 좋구나 정말 좋고 마지막까지 잘 찍고 화이팅 해 화이팅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케이 이거 보여줘 외로울 거야 외로울 거야 춤 없으니까 외로워 고마워 열심히 하고 밥 맛있게 잘 먹었어 난 밥 먹으러 온 거야 사실 그렇지 갈게 내가 밥 사줬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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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해 솔로 선비님 이제 일곱 장 냈죠 일곱 장 냈고 첫 번째 저는 아기고 저 사람은 할아버지 첫 걸음이니까 화이팅 화이팅